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주세요.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드를 통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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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없는 것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룰비티아의 아이세요? 네 뭐예요? ISTP 소통이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며칠 전에 2년 반 기른 머리처럼 엄청 기적겠네요 여기까지 계속 묶고 다녔는데 머리 묶으면 또 머리 빠질 것 같은 거 누구 아세요? 머리 묶으면 머리가 빨리 잘 안 돼요 아 당겨져서요? 네 두피에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는 건가요?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되게 미인이시네요 정말이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거땅이 정말 이뻐요 여기가 있기도 하고 제주도가 이제 집으로 각각의 외부 열대는 여전히 여전히 스포쇼 아유 감사합니다 수리 없어서 여전히 수리 정말 예뻐して 이렇게 이런거 불려줘, 편집해줘 어? 뭐 찍는거였어요? 네, 위로도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나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네, 찍을거야 아, 나 이거 벌써 찍었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못 나왔네 잘 못 나왔네 흐 와, 용산역 이쁘다 용산역 용산역 안녕 안녕 혹시 지금 바로 시키면 안 돼요? 네 아, 아예 안 돼요? 네, 지금 시키면 안 돼요 다 넣는다, 이거 맛있는데? 다 닦아줄게요 다닦아줄게요 네 이건 낭늬 지금 라 Richardson 아빠가 주어진다는요 상자 꼭 주어진다 형 도착할 때는 꽤 필요하다고 같이 생긴 길 몽에 도착해신 마이 맥주 그리고 베리빵 3 크리스마이 1 카운트 카운트 오셨어요? 어? 여기 출엔진인데? 출엔진? 어? 유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줬어요? 그럼 누구나 우리 안에 있으라고 선택하면 될게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3, 2, 1 카운트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트에서 가오 역할을 맡은 이종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사회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아보는데 너무 떨리고요 저희가 카운트에 찍을때 되게 좋은사람들과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구요 관객여러분들도 그 행복한 마음을 똑같이 받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즐겁게 봐주시구요 네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시사회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 ir와 아니면 prophets 먼저 2 4 에티예리를 4 감사합니다.